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이건 DJI 오즈모 액션3죠. 보통 이렇게 액션캠을 구입을 하시면 그냥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호할 수 있는 케이지를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알루미늄 메탈로 되어 있는 케이지가 많아요. 울란지, 스모리그, PGI테크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카메라는 가볍기 때문에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이 큰데 알루미늄 메탈로 되어 있는 케이지는 일단 굉장히 무겁고 장착했을 때 디자인도 투박해집니다. 가격도 좀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메탈 케이지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는데요. 일단 기본 구성품인 듀얼모드 보호 프레임이 플라스틱이라서 가볍기 때문에 좋아요. 보통 이렇게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죠. 이 보호 프레임을 장착을 하면 보호도 할 수 있지만 아래쪽으로 마그네틱을 사용할 수가 있고 세로 모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하슈 소켓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알루미늄 메탈로 되어 있는 케이지들은 다 하슈 소켓이 기본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따로 마이크나 조명을 장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그나마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이런 부품과 하슈 소켓을 따로 두 개를 장착을 하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모양새가 안 이쁘긴 하지만 하슈 소켓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배터리 커버를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죠.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빼고 싶거나 할 때는 이 보호 프레임을 뺐다 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뺐다 꼈다 하는 게 은근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뺐다 꼈다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대로 그냥 노멀로 사용하는 거 하고 장착을 했을 때 유묘하게 부피가 더 있어 보여요. 조금 더 작게 사용하고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하고 싶은데 프레임을 끼면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지가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노멀 모드로 사용하고 싶은데 핫슈 소켓으로 장비도 장착을 하고 싶고 새로운 모드로도 촬영을 하고 싶다면 울란지의 OA16이라는 배터리 커버가 있습니다. 원래 있는 배터리 커버를 여기서 떼주면 돼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울란지의 OA16을 바꿔주기만 하면 아래도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새로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와 디자인을 해치지 않고 거의 노멀 디자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커버가 저한테 딱이더라고요. 이 배터리 커버와 함께 구매할 수 있는 OA19라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딱 봐도 핫슈를 장착할 수 있게 생겼죠.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는데 마이크를 장착을 하고 연결을 하면 마이크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노멀로 사용하다가 마이크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그러면 바로 장착하고 연결해주면 끝입니다. 조명도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카메라 본체만은 크기인데 조명이나 마이크가 필요한 순간에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렌즈도 좀 보호하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확장 로드 이런 걸 장착을 해서 들고 다닐 텐데 이런 스토이지 백을 아예 밑에 뚫려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카메라나 렌즈도 보호할 수 있고 카메라를 사용할 때 케이지로 인해 무거워지거나 부피가 커지거나 원래 디자인을 해치게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우한지의 OA16과 OA19 이 두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거의 이거 두 가지 가격이 케이지 하나 가격이에요. 무거워지더라도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는 케이지냐 가볍게 활용하기 좋은 배터리 커버냐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DJI 액션3에 가볍게 사용하기 좋은 배터리 커버와 하슈 토켓이었습니다.